기본 작업의 셀 서식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걸 셀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셀 서식은 해당된 서식을 적용하고자 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셔서 표시 형식 탭을 이용하셨고요. 일반 숫자 통계 회계 이렇게 목록에 있는 걸 선택하셔서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현재 목록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만들어서 서식을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과 형식을 사용자 지정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실기에서는 이 셀 서식을 이용하는 내용이 매크로에서 작성할 때 매크로에 셀 서식을 만드셔서 작성을 실행하는 거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셀 서식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적용할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홈탭에 가시면 글꼴 옆이나 맞춤 옆이나 표시 형식 옆에 보시면 하살표에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셀 서식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 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A12 영역에 대해서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대화 상자 표시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데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거는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셀 서식에서는 양수, 음수, 영, 문자 순으로 4개로 작성이 됩니다. 지금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양수, 음수, 영, 문자 형식으로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양수에 대해서는요. 0값만 조건을 주실 거예요. 0에다가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양수와 음수와 문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에 대한 서식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음수에 대한 서식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문자에 대해서도 처리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도 되고 문자는 생략하셔도 돼요. 0까지만 입력하셔도 돼요. 서식을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0이 있었던 곳에만 해당된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서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B3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솔은 쭉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양수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양수, 음수 이렇게 조건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양수, 음수, 영, 문자 이렇게 순으로 조건을 작성하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기호 없이 천단이 구분기호와 함께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수에다가는 천단이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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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럼 색깔명을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가 안 나와 있다면 좀 이동하셔서 찾으신 다음 특수문자와 한 칸에 스페이스 띄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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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 음수에 대한 서식이고요. 그 다음 0일 때는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 텍스트일 때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얀색 투명한 별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특수문자가 하나씩 넣는 거라서 큰 따옴표 처리를 내가 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생기게끔 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양수, 음수, 영, 문자에 해당한 서식을 각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C3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현재 예제에서는 양수, 음수가 아니라 1000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줄 거예요. 1000 이상인 데이터에만 그러면 크거나 우선 10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겠다. 색깔을 먼저 쓰셔도 되고 조건을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 색깔을 먼저 써서 파란색을 먼저 쓰시고요. 두 번째 크거나 같다 10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1000 이상이면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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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셀 너미만큼 골뱅이 문자 사이에 공백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가 골뱅이 기호를 표시할 건데 골뱅이를 표시할 건데 골뱅이 기호와 숫자 사이에는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별표 뒤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한 칸의 스페이스 공백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제가 입력한 내용에 일단 골뱅이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이제는 천 이상인 데이터는요. 파란색으로 앞에 골뱅이가 있고요. 사이에 공백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는 서식에서는 양수, 음수, 영, 문자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있다 하면 조건을 대괄호에 작성하시면 되고 색깔이 있다 하면 색깔도 먼저 색깔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볼게요. 아, 그 다음 또 하나 외우셨던 거는 골뱅이 다음에 입력한 만약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한 칸의 스페이스가 반복해서 반복, 별 뒤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서식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예제를 볼게요. 서식 4를 선택하고 D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한 다음 셀 서식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셀 값이 700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그럼 색깔을 먼저 쓸까요? 파란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70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700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숫자와 함께 스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스몰을 입력할 건데 숫자가 먼저 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0 입력하시고 숫자 사이에 스몰을 표시할 때 공백을 좀 넣을 겁니다.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 스몰을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700 이상 크거나 같다 700이라고 입력하시고 숫자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 띄어서 라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이 700이라는 기준으로 700 미만이면 스몰, 700 보다 크거나 같다면 라지라고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파랑색, 이상은 빨간색. 별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두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열 너비를 조절하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열 너비만큼 반복해서 공백으로 채워서 표시합니다. 다음은 2, 3부터 22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형식을 작성하는데 셀값이 0일 때는 파랑색으로 동그라미와 정수로 표시하시고요. 파랑색으로 동그라미가 정수로 표시 셀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자홍색으로 하얀색 별과 정수로 표시 그 외에는 검정색 네모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0일 때는 동그라미 옆에 숫자 0을 표시할 거고 그 외에 숫자일 때는 검정색 네모를 표시할 거고요.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얀색 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형식으로 하나씩 작성해 갈게요. 첫 번째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색깔을 먼저 입력 그 다음 조건은 조건은 0과 같습니까? 라고 0이라고 입력 그 다음 0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얀색 동그라미 뒤에 숫자 형식으로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0일 때는 파랑색으로 숫자 앞에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요. 셀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자홍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홍 색깔을 쓰시고 마이너스 1이다면 조건이라고 조건을 주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일곱 번째 있는 하얀색 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네모를 넣겠습니다. 라고 검정색 네모를 넣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나머지에 대한 조건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각각에 대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셀 서식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셀 서식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A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값이 만 이상이면 동을 한자리로 그 다음에 호수를 네자리로 만 미만일 경우에는 동을 한자리로 호수를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3부터 A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현재 입력된 값이 만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그 다음 만이란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한 글자 다음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요. 동을 표시할 거고요. 한글로 동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그 다음 숫자를 네자리 입력하셔서 0을 네 개 입력하셔서 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는 만약에 만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작습니까? 만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동자 입력하신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세 글자를 입력하시고 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만 이상인 데이터 아래쪽에 보셨을 때 오동에 해당이 된 것 같아요. 아래쪽에 A11과 A12 영역은 앞에 동수는 한 글자 그 다음에 호수는 네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만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동수는 하나 호수는 세 글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대가로 그 다음에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B3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입력된 값이 0이면 0이면 값이 0이면 소수 이하 한 자리 백분율로 표시하시고 그리고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작성하시면서 볼게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0이면 이런 조건을 줄까요? 0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이라고 입력하고 백분율 세미콜론 그 다음 0 미만이면 0보다 작습니까? 자홍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색깔명을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 0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자홍색으로 적립과 함께 적립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셀 너비만큼 공백을 넣을 거라서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소수 이하 한 자리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애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수는 0을 입력하셔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셨을 때 현재 입력된 데이터가 0일 경우는 0.0% 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0 미만인 음수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자홍색으로 퍼센트 다음에 소수 한 자리로 표시되어 있고요. 적립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그냥 정수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볼까요? C3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음 이거는 100만인 것 같아요. 100만 이상이면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고 1000 이상이면 1000 단위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조건은 100만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 널고요. 크거나 같다 100만에 해당한 숫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100만 이상이면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이나 4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 여섯 자리 동그라미를 생략하겠다라고 신표를 한 번 두 번 입력하시고 그 뒤에다가 100만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00 이상은 1000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이나 샵을 입력하시고 신표 하나를 입력하시면 세 자리를 생략해서 1000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나머지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00만원 이상일 때 1000만원 이상일 때 각각에 해당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볼까요? D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 셀 값이 0이면 파란색으로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0과 같습니까? 그러면 파란색으로 색깔을 뒤에다 쓰셔도 되고 앞에다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0과 같다면 무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 무료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라고요. 같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면 저희는 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여섯 번째 있는 특수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잡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 셀 값이 0에 해당한 데이터는 무료라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특수문자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 3부터 2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셀 값이 0 이상이면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다가 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소수 한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0.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문자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이면 나머지 중간에 음수와 그 다음에 0에 대한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이다 라고 큰다운 뷰 열고 잡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생략하셔서 음수 0 생략하시고 마지막에 문자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에 검정색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상이면 이라고 0과 같음 0 이상이 0을 초과하면 0보다 크면 이라고 사실 표현한 게 더 맞겠네요. 0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네 문자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자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고요. 0보다 큰 데이터에만 큰 데이터에만 이렇게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한 셀 서식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